안녕하세요. 테크데이터입니다. 오늘은 사운드크래프트의 SI 임팩트 믹싱 콘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이어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뉴얼의 초반부에는 워런티의 보장과 사용자의 안전에 대한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장비를 고정없이 안전하게 오래 쓰기 위해서는 매뉴얼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꼭 준수해 주세요 하고 적혀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의 청각 보호를 위해서 장시간의 큰 소리에 노출되는 것을 주의하라는 내용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소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부디 귀를 잘 보호하시길 바랍니다. 이 장비는 전기적 충격에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절연 고압 전기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는 내용들이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비에 공급되는 전기는 반드시 접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접지가 되지 않는 전기를 사용하여 장비가 고장나는 경우에는 장비의 워런티를 보장받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꼭 아셔야 합니다. 접지선은 전기선의 컬러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한국은 녹색을 접지선의 색깔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 전원선에 표시된 색상과 여러분들이 보유한 플러그에 전원선에 표시된 색상이 조금 틀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래를 꼭 지켜서 따라주시길 바랍니다. 하고 매뉴얼에 나와 있는데요. 녹색 또는 노란색으로 표시된 선은 반드시 전원 플러그에 접지 마크 또는 영문으로 이 글자가 새겨져 있는 접지선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플러그를 교체할 때마다 반드시 본 색상 규정들을 꼭 따라주시길 바랍니다. 내부의 전원 공급 장치는 사용자가 임의로 직접 수리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사운드크래프트에 인증된 테크 데이터의 AS실에 입구하여 엔지니어에게 문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믹서 주위에 히터나 가스 인두기 같이 열이 많은 장비를 가까이 두지 마십시오. 양초나 담뱃불이 장비에 노출되는 것을 꼭 막아주시고요. 그리고 옷이나 신문, 커튼 등으로 장비의 열 방응출을 위한 송풍구를 막아서는 안 됩니다. 물 근처에서 사용하셔도 안 되고요. 전원 코드가 걸리거나 틈새에 끼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번개가 치는 날씨나 오랜 기간 쓰지 않는 동안에는 반드시 전원 코드를 뽑아서 장비를 보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비를 고장없이 오래 안전하게 쓰려면 불이나 정기적 충격, 습기로부터 장비를 멀리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양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꼭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콘솔의 기능들을 본격적으로 알아보기에 앞서 몇 가지 지정 가능한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매뉴얼의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지정 가능한 기능들 바로 ACS와 토템이라는 크게 두 가지의 기능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정하고자 하는 채널의 셀렉트 버튼을 누르면 그 채널을 콘솔 전면의 ACS 채널 스트립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콘솔에 있는 14개의 믹스 버스, 4개의 스테레오 매트릭스 버스, 4개의 내부 이펙트 샌드버스 역시 가장 간편한 방법인 토템 컨트롤 버튼으로 각 페이더를 각 버스의 믹스 채널로 변환 지정하여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토템이란 말은 원터치, 이지믹스의 약자로 믹스, 매트릭스, 에펙트 샌드버스를 컨트롤 채널 페이더를 하나로 한 번에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말합니다. 어사인이 가능한 24개의 밸런스드 평형 입력의 XLR 마이크라인 단자를 보고 계시고요. 8개의 XLR과 잭으로 되어 있는 콤보 마이크라인 입력 단자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엔 14개의 여러분들이 출력을 지정할 수 있는 평형의 XLR 밸런스드 라인 아웃풋 단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5번과 16번은 메인 레프트 라이트로 보통 쓰고 고정해서 쓰는 단자들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4개를 믹스 버스에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VCA가 되었던 매트릭스가 되었던 지정에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단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우측 하단에는 믹서의 전원 입력부가 있습니다. 100V부터 240V까지 50Hz에서 60Hz까지의 주파수를 쓰는 전원 부호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 접지가 되어야 된다는 내용들도 함께 표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아날로그의 16개 출력 단자 외에 SI 임팩트는 AES3 규격의 AES2BU, AES 디지털 출력 아웃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ES2BU 아웃 단자 옆에는 외장 워드클락 소스를 이용하여 디지털 오디오의 동기를 외장 기기를 통해서 이뤄낼 수도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 하이큐넷 데이터 포트를 이용해서 네트워크로 이드넷을 연결하여 전용 소프트웨어로 설정을 하고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신 여기에 부트로드라인 조그만 리니퍼트는 실제로 파워를 켜고 제품의 펌웨어를 업데이트한다든지 하는 중요한 행위들을 할 때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는 단자가 되겠습니다. 좌측 하단에는 이렇게 옵션 카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장비를 구매하실 때는 이렇게 옵션 카드가 한 장만 장착된 채로 구매를 하시게 됩니다. 장착되어 있는 옵션 카드는 마디 USB 카드라고 하여 실제로 스테이지박스와 연결하거나 PC와 USB를 연결해서 레코딩을 하거나 플레이백을 할 수 있는 옵션 카드를 무료로 제공받게 됩니다. 필요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이런 단태 옵션 카드를 추가로 구매하여 장착이 가능합니다. 매뉴얼 14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믹서의 페이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페이더 글로우입니다. 페이더 글로우가 뭐냐? 지금 보시면 페이더가 노란색으로 변해 있습니다. 우리는 페이더의 색을 통해 현재 모니터 버스 샌드 모드로 동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입력 채널 페이더 모드로 동작하고 있다면 페이더에는 지금과 같이 아무런 색상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현재 페이더가 어떤 모드로 동작하고 있는지 나타날 색상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노란색은 프리페이더 버스, 녹색은 포스트 페이더, 파란색은 이펙트 샌드, 오렌지는 매트릭스, 어두운 파란색은 8개의 VCA, 붉은색은 그래픽 EQ를 나타냅니다. 페이더를 조절해서 EQ를 동작시킬 수도 있고 채널의 온 버튼을 눌러 0dB로 리셋시킬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매뉴얼의 16페이지부터 나와있는 페이더와 레이어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레이어와 페이더는 용도에 맞게 믹서가 만들어질 때부터 사전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우측 하단에 있는 A, B, C, D 이 영역을 의미합니다. A는 모노 입력 채널을 의미하고요. B는 모노와 스테레오 입력 채널, C는 믹스버스와 FX 마스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인 D는 VCA와 매트릭스 마스터를 의미합니다. 페이더의 설정을 변경하려면 바꾼에는 페이더의 셀렉트 버튼을 누르고 그 다음에 LCD 메뉴에 페이더 섹션을 선택합니다. 페이더 세더 화면이 나오면 해당 페이더의 원하는 기능을 찾아 어사인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VCA1을 선택했다면 제가 고른 페이지는 이제 VCA 페이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페이더의 역할을 마음대로 지정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레이아웃에서 사용하기 편한 페이더 구성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콘솔을 간소화시켜 효율적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계속 레이어를 옮겨 다니면서 이펙터를 올렸다 내렸다 다시 돌아왔다 채널을 쓰고 싶지 않다는 말이죠. 좀 더 편하게 이용하기 위해 레이아웃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다시 지정하고 싶은 채널 하나를 골랐습니다. 여기에 터치 스크린에서 페이더 세더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현재 정보는 모노 인풋의 24번 채널 인풋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인풋을 스테레오 3번으로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시면 페이더의 색깔이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쓰고자 하는 페이더의 레이아웃 색깔들을 마음껏 편해서 이런 식으로 수정하여서 여러분이 운영하기 쉬운 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